설마 진짜 치킨 나온 거 아니지? 우와! 자, 나와주시고요. 네! 룰은 간단합니다. 제한시간 7분 동안 앞에 있는 7조각을 다 발굴해서 드시고 다 드시면 손을 들고 휘파람을 불면 끝입니다. 아무나 그렇게 하면 되죠, 아무나. 전체가 다 성공을 하셔야 됩니다. 못 먹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고. 가능한지 일단 우리 황인진 기자 한번 보여드릴게요. 한 조금만 못 보고. 체험 한번 해 보세요. 빨리 먹고. 휘파람 보이게 해. 시작! 시작! 야야야야. 어머. 야야야야. 어머. 야, 너 열정 좋다. 야, 너 열정 좋다. 약간. 방금 꼰대 같았죠? 어린 꼰대. 어린 꼰대라고. 어 꼰이 같은 거. 미안, 미안. 뭐, 뭐, 뭐. 자, 드시고 휘파람만 불면 됩니다. 내가 천천히 해. 천천히 먹어. 내가 천천히 해. 천천히 먹어. 그래. 천막! 33초. 갈게요. 내가 먹다 배부를 것 같은데. 내가 먹다 배부를 것 같은데. 자, 갑니다. 준비 시작! 준비 시작! 7분입니다. 너무 무리하진 마시고. 아, 유겸이가. 저희가 오랜만에 컴백하셨으니까. 웬만큼은 좀 봐드려요? 예예. 7분이니까. 야, 유겸아 열정 있다. 응? 잘 밟으네요. 잘 먹네. 잘하고 있습니다. 마크가, 마크 진영이가 진짜 잘 먹네. 마크는 심지어 뼈를 굉장히 예쁘게 발랐어요. 마크. 마크. 우선 내 다리였습니다. 마크가 1등입니다, 지금. 마크가 1등입니다, 지금. 5다리였습니다, 5다리. 대단하다, 대단하다. 마크가 1등입니다. 역시 마크. 아, 좋아요. 맛있죠? 네. 그래요. 잭슨이 매운 거 먹으면 몸에서 땀이 낸다고 해서. 야, 유겸이하고 영재가 전혀 신곡에 대한 홍보에 대한 열정이 없습니다. 아닙니다. 열정 없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지금 제목밖에 공개가 안 됐거든요. 장르도 지금 아직 불분명하고. 뱀뱀 마지막까지 최선을. 뱀뱀 칠다리. 뱀뱀 칠다리. 뱀뱀 칠다리. 셋. 자, 유겸, 명재. 잭슨. 뒤에 손에 뭐 들고 있죠? 뒤에 손에 뭐 들고 있죠? 그만! 3다리. 박벌이 이제, 박벌이. 아, 근데 다른 팀원들이. 아, 다 맛있게 먹어야 돼. 먹지 모르겠어. 우리 JTBC의 아이돌놈은 공정하게 진행합니다. 잘듭니다. 그래! champion. Churchill 1, partnered with 그 이 날. 어떻게 동의하올인지를 해봅시다. 무뾎의 아이돌이 됐을 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